오늘의 영상 포인트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올라간다 우린 발견된다 장장 5시간의 녹화로 인한 불량 문제로 아쉽게도 빠진 밀베 철근 인내의 숨 영상은 김계정2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볼 사람은 존보하면 된다 그럼 즐감 밀베 쪽에 있는 가장 높은 연구소 옆에 있는 탑에 올라가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거든 가봅시다 그럼 다 와봐 오 야 찌쯔 옆에 뭐해 여기 찌쯔 옆에 오 내 벨트 뺐었어 보수 파밍 못하게 하나 딴 데서 버려 이거 하면 되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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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저렇게 따라오는가 봐 하하하하 오케이 야 이거 먹고 싶냐 야 우냐 일단 올라갑시다 좋아 싸움 실패한다 어림없는 소리 투명 발파 있는 줄 알면 이거 절대 실패하지 아 다 투명 발 바냐 여기? 전체가? 살 떨리는 척해 살 떨리는 척 랄브 개 떨리는 척해 이러다가 쑥 빠지면 존내무섭겠다 하하하하 그니까 하로우 쟤 효도 강강한다 패러글라이딩 하하하하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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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사람 꼴등한 사람 저기 가보기 하자 야 여기 한 픽셀 저기를 가보라고? 1등 사람이야 하나 둘 셋 둘 FSO 하나 둘 셋 하나 유 워 아 뭐야 하하하하 하나 둘 셋 하나 하하하하 하나 둘 셋하 하하 하하하하 빨리 가 이게 말이 돼? 사라져 이거 가운데로 하면 안 보여 이거 하하하하 1픽셀은 나 진짜 가운데로 하면 안보여 아 뭐야 진짜 안보이네 진짜 1픽셀이라고 비켜 점프하게 난 남자니까 한다 하하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i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저렇게 되니까 여기에 그냥 그냥 한번 걸어서 내려가보자 동그란 것 타고 와 여기도 1픽셀 있는데 함 해봐 어? 으잉? 이거 피가 조금 너무 많이 닿는데 근데? 좀 좀 너무 많이 닿는데? 야아! 나는! 으흑 어 근데 저 앞에께 앞에 걸로 가야 할 것 같은데? 템포트 니가 머리를 받아주면 되잖아 내가 받아줄게 미친놀이 하지마 앞으로 점프해 앞에 저기씨 야야 이 새X야 밀었어 미친 새X야 레베이이이이이이이 동굴게 동굴게 중급인과 동사가 동벽을 치면서 3명 1번 죽어 뭐야? 엉렁 뭐야? 야 뭐야 누가 저 컴퓨터에서 때려 이 잖아 야 야 진짜 쏴 진짜 쏴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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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은 새끼들이 몸빵에 안맞은 새끼들이 침착해 침착해 야 에반데 아 맞네 컴퓨터인가 AI들이 다 여기만 보고 있는거 아냐 야 잠깐만 이거 약간 워킹게드처럼 밑에 막 열 마리 어 밑에 글라이더 있네 하하하하 야 쳐 맞았는데 꿋꿋하게 저짓하는거 봐 왜 저래 어 야 아래있다 바로 아래있다 오우 사람이다 이건 저거 차타고 왔는데 여기 얘네 뭐야 여기 왜 올라와 오오 야야야야 사람이 잡아준다 밑에서 지금 죽었어 아 쟤네한테 살려달라고 하자 구조를 좀 보내 따 따 따 따 따 따 오케이 야 글라이더에 빨리 손 흔들어 손 지금 우리를 발견해줘 친구들 난다 글라이더 난다 형 우리 잡으러 왔다니까 원리 없어 그럼 쐈지 아 이리와 우리를 봐줘 야 그거 알아 이거 점프해서 차에 부딪치기 전에 타면은 살아 차 여기 밑에 있지 않냐 해봐 보여줘 어딨는데 어딨는데 차가 어딨어 이게 딱 부딪치기 전에 타면 되거든 야 이거 살짝 그거 아니냐 엘리베이터 추락할 때 추락 딱 낙 받기 전에 점프하는거 낙 받기 전에 점프하는거 오 쏜다 글라이더가 쏘는건가 어 글라이더가 쏘는거야 오 야 온다 오는거야 온다 우리를 발견했어 오 우리 쓴다 온다 오 야 맞았어 맞았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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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살려 살려 지금 살릴 수 있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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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쟤 왜 저기있어 자기장 다 써더네 아니 쟤가 우리 구하러 오잖아 구하러 온다 착각하고 있는거야 지금 친구야 우리 쏘고 있긴해 우리한테 복수 부호 보내는거구나 쏘는게 아니라 야 계속해볼게 아니아니 내가 직접 머리 뚫려봐서 아는데 시발놈들 하라고 그랬어 글라이더 고도가 여기까지 안오나봐 아니아니야 와와와와 쟤가 미숙해서 그래 어 와아아아 야 이씨 와아아아 야 근데 굳이 글라이더 타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는 이유는 뭐야 해옥 미 쟤가 먼저 돌아가느냐 살려줘 살려줘 넌 몸빵해 그냥 바이 바이 아 간다 너무 안심해 우리 마지막까지 버텨보자 인사는 하지 어이 즐거운 하루였다 야야야 아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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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사이좋게 떨어지냐 야 괴도가 한참 위에 있다가 이렇게 싹 와야되는거 알지 저 비행기 근데 여기 멈출 수 있어 여기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서 완전 느리게 이렇게 차악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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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어려워 더 올라가야 될걸? 안 올라가죠. 이렇게 올리면 속도가 떨어져. 온다 온다 온다. 야 이제 이틀 해내지 않을까? 이거 치고 가는 거 아냐 그냥? 마지막 기회야. 아니구나. 아깝다. 내가 잡을게. 내가 잡을게. 아깝다. 로드킬 당했으면 레전드인데.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. 야야야. 야 차 딱 대기해 차. 점프해. 점프? 야 나나나나나나나! 뭐야? 와 딱! 딱 F 떴는데! 왜요? 레전드. 간 써야지. 이거 안돼! 칼뱁 하는 것도. 빨리 빨리 털줘! 야야야. 내가 다 죽일 거다. 싸이코야. 미친 사이코패스 새끼야. 사이코 새끼죠. 야 쟤 옆에서 춤춰주자. 얘 얘 지금 춤 뽐내고 있다고. 빨리 기죽해주자. 아 우리도 좀 멋있는 것도 사주지. 이게 더 멋있어. 네 명이서 추면 이게 훨씬 멋있음. 야! 어허! 후우! 야! 다 보인다. 야 근데 저 뒤에 있는 뽀글머리 꽈찌쭈 음악 맞히는거 봐. 그러니까 어떻게 맞혔어. 누르고 있어. 힌트를 좀 세게 눌러. 마지막 기회야. 마지막 기회야. 와 이게 이렇게 잡히네. 오 야 근데 바로 밑에 글라이더 있네. 용용이가 내려가는거 같아. 올라와. 우리 뭐 치킨원에서 한거 아니지? 치킨 먹으면 더 좋아. 일단 성공이야. 추민아 추자 추민아. 앞으로와. 자 일자로서. 오스트랄로 피트쿠스 벽화가 있어. 하나, 둘, 셋. 완벽했다 이거. 왼쪽부터 살짝살짝씩. 이게 매력이지. 야 용용이 니가 두번째로 가. 내가 하나의 점. 어디가! 어디가! 와 어디가! 와 심장아팠어 방금. 개깜짝 놀랬다 진짜. 야 이거 확실히 딱 중앙이야 이거 이거 이거. 뒤에서 한번 볼까 내가? 오른쪽 좀만 봐봐. 쌤 오른쪽 가봐. 오른쪽 척 가라. 오! 쏜다! 어! 알바야. 이쪽에서 쏜다 뒤에서. 이거 사람인데? 록스님. 키가 없으시네요. 아 이거 죽으면 진짜 억울해. 아 이거 첫 썰어 오는거 총. 내가 뛰어다니는. 뛰어다니는 날 것 같은데. 아니 이거 왜 쏘는거야 진짜. 암호차를. 야 밑에 있다 이 차 타고 또 움직인다. 저깄다 저깄다. 왜 이러는거야 대체. 야 이걸 각을 벌려서 까지 오네. 발맞는다 3번. 나만 때려. 이 악물고 쏘는 자와 이 악물고 버티는 자의 싸움. 야 내 쪽으로 왔다 내 쪽으로. 이동해 이동해. 나 쏜다 나 쏜다. 좀 좀 좀. 아 근데 얘네가. 저들어 저들어 저들어. 아이씨. 야 이제 우리 살릴 수 있어. 죽었어. 왜 쏘는거야 지금. 야 움직이면 안돼 나 당장에 일어서져. 야 이 새끼 왜. 섰어 얘. 맞춰봐. 야 편해졌다. 이로써 우리는 안전해. 야 니 진짜 맞고 있는데. 니네 총알이 많은지 내 체력이 많은지. 야 자기장 바뀐다 그 와중에. 안주워도. 오케이. 폭격 딜이네. 야 니 영웅 같아 영웅. 오 야 누가 쏘주는거 같은데. 죽어서도 피해. 야 너희들 믿고 있는다. 야 너희들 믿고 있는다. 쟤 뭐 보고 있어 저 시체가. 죽음하고 있을까봐. 아직도 포기 안한거 봐. 그니까 아니 쥐네. 뭐하냐. 야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안 쏴주는거야. 아니 아니 저런 애들이 잡으려고 컴퓨터 만든거 아니야. 그건 아닐걸. 어 야 싸운다 싸운다. 밑에 있는 애들 쓸고 있어. 근데 꾸덕이 개잘해. 아니 꾸덕이 죽였어. 꾸덕 아니야 꾸덕이 아니라 꾸덕 같은데. 아직 안 죽었어 꾸덕. 꾸덕으로 해 제대로 읽어주지도마. 야 꾸덕아 영상 보고 있으면 진짜 대가리 박아라. 지금 힐로그에 꾸덕이만 뜨게 기다리고 있어. 나도. 아 야 꾸덕이가 이겼어. 아 핵 아니야? 그래서 ESP로 우리 발견한거지. 꾸덕이 또 잡았어. 꾸덕이 죽어. 와 자기장. 치킨은 안 먹어도 돼. 꾸덕이만 죽으면 돼. 아니 우리를 볼 수가 없어 근데. 근데 그 난리 쳤으면 보일 수도 있어. 맞아. 깜쳤잖아 우리 춤추려고. 일단 이거 한 번만 더 걸치면 무조건 탑10은 무조건 가거든. 일단 꼬부기가 빨리 죽어야 돼. 쌍 가자. 아. 좀 앞으로 가면 돼. 저기 끝에 가골석상처럼 앉아있자. 근데 이거 안 걸치는 거 같은데. 오 뭐야 쏜다. 또 쏜다 또 쏜다. 와 집착발래. 지금 원보고 너네 나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잠깐만. 글라이더 있어? 글라이더에 바로 F 해가지고. 아니든가. 어 꾸덕이가 지금. 350집 하얀색 집. 보이지 꿈틀꿈틀 거리는 거. 아 이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쟤. 자기장 때문에 나오자마자 쏠 거 같지 않냐? 원 오면 난 바로 뛸게. 어차피 죽는 느낌이니까. 글라이딩 이거 도박해야 돼. 그때 성공하면 진짜 그게 대박이다. 자 이거 너 한 두 대 맞으면 죽어. 지금 해야 돼. 아빠 이거 아빠 소리야. 오 뭐야. 아하. 아메아메다. 뭐 뭔데? 아메아메아. 허린도 없는데? 야이가. 어쩌다 그래도. 끝까지 쏘는 거 봐. 쏜다 또 이걸 쏴. 아 이거 봐 여기 안 돼. 야아. 오 잠깐 살았어. 야아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아아앍. 관전해보지. 얘네 저거 보자. 관전해보지. 상대 위치 다 아는데? 영상 좀 켜줘. 마다 나갔어. 아니 근데 쟤 유티가 브리핑 했겠지. 저기 있다고. 시체인데 지금. 아니 아까전에. 아 맞네 완전 움직이는 게 그거야. 드럽다. 야 이거 봐. 야 이거 어떻게. 이 시야에서 이거 한다고. 따라가는 것도. 어 너무 잘 쏴 너무 잘 쏴 멈추는 타이밍이 너무 잘 알아 야 근데 우리 핵을 상대로 이렇게 잘 싸웠던 거야? 그치 나이스 봤네 보면서 오고 있어 본단계 이게 말이 안 돼 지금 내가 32인치 삼성 풀 HD 모니터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였어 아하 구부 구부